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를 읽으면 우리 인생이 참 아름답고 쉬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동화에 나오는 대로 왕자를 만나고 또 공주를 만나서 동화에 나오는 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동화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냥 한 줄로 끝납니다 잘 살았더라 여러분 아마 결혼을 해서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결혼이 그렇게 동화처럼 쉽지 않다 이것을 느끼실 겁니다 요즘 날씨가 참 무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변화무쌍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항상 봄날처럼 항상 좋을 것만 같지만 지금처럼 무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될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들고 정말 어떨 때는 태풍이 불어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뭔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시기를 보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 더위가 다 지나고 수확을 하는 가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금세 그 좋았던 시절이 짧게 끝나고 또다시 추위가 오고 겨울이 오고 이것이 바로 실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게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그냥 교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실제인 것처럼 동화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때로는 어떤 분들은 단지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내 삶과 관련이 없고 내 문제와 관련이 없고 그냥 뭐 모세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교리와 이론,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드리면 정말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내 믿음의 성장과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그냥 단지 기독교 어떤 경전, 어떤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치열한 실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인생이요 실제적인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단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끝내셨더라 그냥 아름답게 한 줄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너무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론적으로 구원한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에 나온 이 어떤 교리로 교리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론적으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 고난당하고 실제 채찍에 맞으시고 실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사 돌아가셨다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을 받으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모든 성노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은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이 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이 예수님이 이제 이런 예수님이라면 모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좋은 일만 있고 이제 사역을 하면 모든 어려움이 없이 놀라운 일이 있을 것만 같은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하신 그 하신 첫 번째 일은 놀라운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먼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이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아내셨다는 이 말은 쫓아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끊어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이 무슨 죄도 없고 의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면 인생이 힘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저 시골 그 중동의 팔레스타인 그곳 갈릴리에서 자라나시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충만하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육신을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무섭고 또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한마디로 고난의 장소, 치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 광야에 가셨다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광야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광야에 들어가셔서 이 광야를 예수님이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나와 똑같은 우리 인생의 그 어려움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을 하면서 어느 누가 광야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 고난, 어려움 광야를 계획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성령 받고 능력 있게 놀라운 기적만 행하고 그냥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그냥 마냥 동화처럼 아름답고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실제 광야와 같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홀로 그 광야에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계신 그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했습니다 이 광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미 들으셔서 알지만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에는 말씀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단어를 실제 그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면 거기에 말, 말씀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광야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때로 우리는 나의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이 어려움 속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참 우리 인생에 내가 인생에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다 아름답고 환상적인 멋진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어느덧 또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 같은데 때로 내 인생이 광야에 있는 정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입니다 오직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곳 주님이 전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는 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와 교제하시고 주님 나와 말씀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바로 이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광야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의 시기에 오직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다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의 믿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말 그것이 광야에서는 진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겪으면서 서로때로 부부가 다투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더 그 마음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이제 정말 실제가 되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광야는 바로 연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자기의 믿음을 보여야 될 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애국에 우리가 종살이 하던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삶의 어려움은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에게 허락하시는 광야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꼭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남들이 이해해 주기 어려운 남에게 이해 받기 어려운 나만의 이런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의 진정한 유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광야에 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겪는 이 어려움 고통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이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대제사장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 우리 인생의 고통 이 수고로움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이 수고와 피곤하고 고단하고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고 광야를 경험하시고 또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 모든 이 광야의 시기에 육신을 더 많이 누릴 것을 찾는다면 이 광야에서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광야의 시기에 모든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 있는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있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 가셔서 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보금서에 보면 이 광야에 사실 먹을 것이 사실 금식을 안 하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른 보금서에는 이 40일을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이 훈련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육신의 것을 누릴 수 없고 육신의 것이 끊어지고 이런 연단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40일간 실제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며 예수님이 줄이시고 그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시작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것이고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에는 정해진 그 훈련의 기간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항상 우리 인생이 계속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날만 있는 사람도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것이 어떤 이 고난과 연단이 끝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끝나는 기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기간, 이 40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더불어서 우리 육신의 것들을 버리는 세상의 것을 내어버리는 이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기간 바로 그것이 40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지도자 모세도 40년 동안 그 양을 치면서 말이 통하지도 않는 정말 그야말로 광야에서 말도 안 듣고 말도 통하지도 않는 그 양이나 돌보면서 모세가 과거의 누구인 줄 양이 알겠습니까? 양이 모세를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정말 낮아지고 다 강한 것들이 깨워지고 부서지고 그것이 모세가 보내야 했던 그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는 불신앙의 찌꺼기 다 드러났습니다 사건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러한 어떤 고난 연단이라고 하는 광단을 지나가게 할 때는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결단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잠원 24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활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광야의 시기 활난 날에 이 연단의 때 우리가 만약 거기에 그냥 낙담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내 힘이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건 어려움들 앞에서 주님 앞에 나의 믿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보이는 것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그냥 이론적인 믿음인지 그냥 말만 있었던 그냥 믿음인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 사건 앞에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승리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이 광야를 이겨내시는 통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광야에 거하는 것 자체도 연단과 고난인데 또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오늘 시험을 받으셨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광야 자체에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이 시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 그때 바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로 이 마귀라는 것은 마귀의 속성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본성으로 인한 바로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아직 육체를 다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세상으로부터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마귀도 지혜가 있습니다 마귀도 이성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그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것 자체에 오늘 말씀이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려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믿으면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바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큰일을 하는 것보다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어렵고 힘든 일 그 정말 남들이 하기도 어려운 큰일을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마귀가 주는 이 죄의 유혹 마귀의 시험 이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큰일을 하는 것보다 남에게 인정받는 큰 어떤 능력을 향하는 그것보다 바로 우리에게 오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넘어뜨리고자 하는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이 마귀의 시험 죄의 유혹 이것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바울의 자기 정말 마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이 나의 육신을 치고 내 몸을 치고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나를 이렇게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남에게 그것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려 버림을 당할까 내가 넘어질까 죄의 유혹이 넘어질까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내 몸을 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잊고 있는 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것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또 죄의 유혹을 받는 것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마귀는 우리의 약한 것을 가지고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꾸미는 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할 때 처음에는 떡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 줄이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금주리고 배고프고 초라하고 이 광야에서 불쌍하게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뭐가 뭐하고 왜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된 그 능력과 권세로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향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육신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바로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가정의 연약한 부분을 참수하는 자입니다 참수하는 것이 고소하고 참수하고 이것이 마귀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이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도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을 예수님이 나의 육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이것을 과시하고 싶습니다 내가 육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내 육체를 위해서 다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육체의 본성이죠 만족을 모르고 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배고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에 시험을 하십니다 성전에 가장 경건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0편 말씀 그대로 메시야 구원자가 높은 그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받쳐주시리라 그 10편 말씀을 인용해서 너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받쳐주는지 이 거룩한 사람들 앞에 너의 거룩함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의 거룩함 영광을 나타내라 종교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세상 가장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이 온 천하 만물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전하기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께 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예수님께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를 피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동안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말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광량에서만 시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전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마가복음 8장 31에서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의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비로소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33절에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됩니다 33절에 예수님이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할 때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사탄을 꾸짖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를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죽음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지 않도록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사탄은 바로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하고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없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고 십자가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 31에서 33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밑에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도 마찬가지다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둘로 하여금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광려가 있고 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순간이 올 때 우리 둘로 하여금 믿음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피하고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십자가 없는 우리들이 피하려고 하면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 없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고 말씀과 상관이 없는 길을 우리가 능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반환밤 마귀는 우리의 몸 우리가 날마다 우리 눈에 우리가 겪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 위하여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이 자체가 이 사단 마귀와는 끊임없는 이 영적 전투의 길을 우리가 이미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잇고 있는 이상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시험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시험을 받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세 번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세 번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마귀를 꾸지지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비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첫 번째 인용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광야에서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가 알지도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요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동일하게 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육체를 위하여 평생 그것을 위해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주님이 돌보실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 양식을 받아서 넉넉히 이 모든 마귀의 시험 나를 정지하고 고소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모든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예수님이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과 연단의 장소일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광야에 구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봤더니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되더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들짐승은 사실은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서 거기에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그들이 그 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들짐승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에서 이 땅에 메시아 왕이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나라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땅에 가시와 엉겅키가 나고 동물들이 사람을 피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것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서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 죄로 인하여서 동물들이 사람을 피해 다니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모든 자연을 동물들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될 그 나라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말씀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진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게 될 그 나라에 모든 이런 깨어진 관계가 다 이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구하실 때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더라 예수님이 비록 마귀의 시험이 있고 공격이 있는 곳 이 광야에 구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때로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권한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로 우리를 둘러진 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세상의 것이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육신의 것을 누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 선의자가 와서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되는 기름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울하심에 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왕이 되는 기름붐을 받았는데 그 목동 다윗이 그 나라의 불렛의 장수 골리아시 와서 나라를 삼키려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기름붐을 받은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아스를 쓰러트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기름붐을 받고 비전과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이제 광래로 갑니다 날마다 광래에서 날마다 광래에서 사울왕이 다윗이 되셔서 보호하고 계시고 오히려 결국은 사울왕이 다윗을 연단하는 시기가 끝이 나니까 사울왕이 죽고 오히려 그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 광래의 시기가 끝나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광래의 시기에 날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광래에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광래의 시기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까이에 계셔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광래의 기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그 추위 가운데 불기둥으로 가까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 때를 보내셔서 그들을 고기로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그 광래 시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날마다 그들이 그 광래를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광래의 시기에는 정말 기적처럼 무슨 그들이 옷감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광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광래 기간에는 옷이 낡아서 헤어지지도 않고 날마다 그렇게 광래길을 걸어 다니는데 부르트지도 않고 오히려 요하를 악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래의 시기 이 광래의 기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광래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광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나의 인생길이 그냥 이론만이 아니라 교리나 동화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광래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광란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까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겠다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살 존재가 아니라 나의 육체를 위하여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고난과 이 광래의 시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적인 이 양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나의 삶에서 선포하시고 날마다 나의 모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증하시는 그러한 성노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